우리 혜인 씨는 바로 우리 지미 씨가 한 대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? 호텔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, 중요한 거예요 정말 씁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반영했던 거 같아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은 게 설렘이 좀 있으신 건가요? 그래요 그때 그 무대가 지수없게 설렘 거하고 너무 충분한데 추석이 들어가봐 오늘의 춤은 안 돼 추석이 들어가봐 아멘 네 나의 춤은 안 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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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맘이 왜 이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별히 할 얘기 있어서 본 거 아닌데 보고 싶으세요